영등포구가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맞춤형 인사,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구는 영등포구 소재 사업장 가운데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비용 등의 문제로 노무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한국공인논무사회 소속 노무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료로 인사, 노무관리 현장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영등포구는 한국공인논무사회와 손잡고 소규모 사업장 희망 컨설팅 사업을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